신혼의 단꿈도 채 사라지기 전에 이혼설이 퍼졌던 가수 서인영이 결국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인영은 2022년 12월 IT업계에 종사하는 비혼예인 사업가 A씨와 결혼을 알렸죠. 두 사람은 결혼 전 혼인신고로 먼저 법적 부부가 됐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당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초호화로 치러져 1억 결혼식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신혼의 단꿈도 채 사라지기 전인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단 7개월 만이었는데요. 서인영이 예능에서 깨소금도 아니고 안 행복한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신혼여행도 취소했다. 남편 회사가 지금 바쁘다. 남편과 성격이 정반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두 사람이 불화를 겪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당시에는 서인영에게 파경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서인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었어요. 당시 서인영은 sns를 통해 남편과 함께 걷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걷자 내 남편이라고 애정어린 메시지를 남기고 남편이랑 총 쏘어 스트레스 날리기엔 실탄이 최고라며 데이트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서인영은 남편의 귀책 사유로 끝내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불거졌던 파경서를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혼 소송으로 인생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심한 서인영은 이래서도 새 출발했습니다. 서인영은 최근 sw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kpop diva의 화려한 제도약을 준비 중이에요. 서인영은 파경의 아픔 속에서도 새 음반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심경을 딛고 이래만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sw엔터테인먼트는 서인영이 새 음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음반 발매와 함께 본격 컴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새 소속사에서 발표할 첫 디지털 싱글은 지금까지 서인영이 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음악으로 기대해도 좋다라고 자신했어요. 다만 소속사는 이혼에 대해서는 항구했는데요. sw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언론사의 서인영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직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추후 정리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인영은 이혼설과 관련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인영 측근은 이혼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모양새인데요. 이에 따라 서인영이 이혼 관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서인영은 이혼 소식이 전해진 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라고 참담한 신경을 밝혔어요. 이어 남편 귀책으로 직접 소송한 것은 만나라는 질문에는 힘들다. 어떤 말을 하기가 라며 말을 아꼈어요. 다만 입장이 정리가 되면 회사에서 먼저 얘기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서인영에게 있다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이혼설이 퍼질 당시에는 서인영의 센 성격과 신상을 좋아하는 성향을 언급하며 근거 없이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남편의 귀책 사유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이 확 바뀌고 있죠. 서인영이 남편에 대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서인영은 지난 1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해 남편은 제가 서인영인 걸 몰랐다. TV를 잘 안 보고 연예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어 성격이 정반대라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근데 결혼을 생각하니까 이런 성격이면 내가 맞추고 싶은 사람이더라 라고 애정을 드러냈어요. 서인영은 결혼 이후였던 지난 4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서 MC들로부터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워낙 남편이 저랑 성격이 정반대다. 텐션이 자라 놀라간다. 사람들을 만나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라고 밝혔어요. 해당 방송에서 서인영은 결혼하고 좋은 점으로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밤에 족발 시켜 먹고 싶을 때 혼자 먹으면 남아서 아깝지 않느냐. 둘이 있으니까 엄청 시켜 먹는다. 술은 안 좋아한다. 안 좋은 점은 살이 쪄서 제가 5kg이 쪘다라고 말했어요. 서인영의 결혼생활 이야기를 듣던 MC 전현문은 느낌이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서인영에게 던지기도 했죠. 서인영은 맞다고 인정하며 제가 기어요라고 답했는데요.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기지. 내가 목소리가 큰데 라는 말을 듣는다면서도 서인영은 목소리만 크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MC들이 인자 만난 것이라고 거들자 서인영은 남편이 저를 시켜놓고 자기 혼자 피식피식 웃더라. 조금 재수 없을 때도 있다라며 너스레 떨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제관념으로 혼이 자주 난다며 사는 건 뭐라고 안 하는 대로 시작해 경제관념에 대한 전체적인 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 되게 길다라고 하소연했는데요. 결혼식에서 쓴 꽃값만 1억원이 넘고 남편 카드로 구두를 사기도 했다며 남편한테 자주 혼난다. 사는 건 뭐라고 안 하는 대로 시작해 경제관념에 대한 전체적인 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 되게 길다고 토로했어요. 결혼식 이전에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결혼생활 등을 밝혔던 서인영인데요. 당시 결혼식 전이었는데 서인영은 같이 살고는 있다.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니까 귀가가 빨라졌다. 남편이 늦어도 9시 전에는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차려야 한다고 했는데 MC들이 일제히 서인영이라고 놀라기도 했죠. 그러자 서인영은 결혼은 현실이야라고 너스레 떨었는데요. 이때 옆에서 일을 듣던 절친한 가수별이 서인영이가 비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인영은 서 비서라고 동의하며 커피 배달부터 아침 주스 배달까지 엄청 하고 있다. 아침에 샤워 끝나면 속옷 준비, 옷 준비를 한다고 고백했었어요. 해당 방송에서 서인영은 남편에 대해 성격은 아예 저랑 정반대라며 기복이 많지 않고 표현력이 별로 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쑥스럽다더라. 그런 얘기를 왜 말로 해야 하냐고 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고백하게 된 일화를 꺼냈는데요. 서인영은 대시를 먼저 했다며 제가 사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웃음도 없고 밥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어 어느 날 기분 전화하러 파마를 하러 갔다. 슬리퍼를 신고 잠옷에 편안하게 카디건을 입고 나갔다는 서인영은 지인이 밥을 먹고 가라더라. 누구 있냐? 물어봤더니 다 친한 사람들이라길래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봤고 그날은 아무 느낌 없었다. 오빠는 좀 귀엽다고는 생각했다더라고 밝혔어요. 그때의 만남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서인영은 이후 지금의 남편이 밤에 계속 불러냈다고 밝혔죠. 내가 한 번은 물어봤다. 나 좋아하냐? 고? 그런 건 아니라더라. 근데 계속 불러내더라면서 슬리퍼 신고 편하게 눈앞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편안한 만남이 반복되던 중 서인영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다 떨고 웃게 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웃게 됐지 싶더라. 엄마 생각 우울한 생각이 안 들더라.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랬기 때문이다며 이렇게 즐거우면 많이 웃는 남자면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는 속내를 밝혔어요. 또한 5월에는 KBS 걸어서 환장소구로에서 신혼생활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서인영은 아직까지 뭔가 아리송하다. 깨소금도 아니고 안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을 전에 놀라움을 자아냈어요. 신혼여행도 안 갔다. 저희가 티켓은 끊어놨는데 취소했다. 남편 회사가 지금 바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는 것은 처음 이혼설이 나왔을 때는 전 소속서와 계약이 종료되어 대처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자아냈지만 현재는 새로운 소속서와 계약을 맺어 서인영 혼자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어느 쪽이 뒤책 사유를 남겼는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부디 마지막까지 끝맺음 잘하길 바라며 새로운 소속사에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